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타이밍? 왔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안녕하세요 유튜브캡낙새키 핫도그 똘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4월 14일 열물입니다. 지금 이제 만조를 찍고 12시 9분 만조를 찍고 이제 불돌이 중이에요. 오늘은 용둔봉 홈통 안쪽으로 와 있습니다. 등바람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건 너무 커서 잡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찌름컹 대단한데 지금 그래서 돌돔용 홍무시하고 전복하고 갖고 나왔는데 일단 뭐 여기서 잡히는 건 돌돔이나 참돔이나 감송돔이 잡힐 거로 예상됩니다. 참돔이 나오면 엄청 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다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메타급 바다가 들어가니까 사용할 로드는 레드폴스의 GP7-500입니다. 레드하고 옐로우라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뉴런 레드폴스의 BR8030 라인은 썬라인 16코어, 60코어, 뽕돌, 마이어 캐브라 직결반을 15코어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수온이 좀 떨어지고 아직까지 좀 낮아서 애들이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돌돔용 홍무시해 갖고 500g에 여기에 오는 게 한 7만 원, 7만 5천 원 돼요. 비싼 입길이 있습니다. 500g에. 소고기보다 비싸죠. 지금은 전복보다는 아마 이때는 좀 나요. 그리고 홍무시는 입질이 많을 때는 전복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캐나스의 GP7-500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화이팅! 힘내서 한번 잡아 봅시다. 저는 집벽을 노리겠습니다. 옆에 찌낚시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멀리 던지면 찌낚시 다 걸리니까 저는 집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칸데? 구분은 안 되는 거죠. 저거는. 꺾여야 되는 거 안 돼? 뭔가 지금 이거 뜯는다 지금. 하는 거야 이게? 혹시 피자로 나한테 해놨어. 잡아야지 그러면.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하네. 문어면 더 좋지, 돈 문어. 원하실 수 있다. 이거 입지 맞습니다. 질환없어요, 제게. 내 두세. 내 두, 내 두. 입지, 입지. 내 두. 왔어? 안녕? 이 걸쳐서 알지? 원정 뒤로 갑시다, 원정 뒤로. 그냥 둘러 옵니다. 빨리 운동할게요. 아저씨 봐. 두 손으로 갈게요. 오, 왔다. 왔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왠요일. 여기서 지금 때렸어, 왠요일. 방금 안 때렸어, 방금. 봤어요, 화면이? 화면이 지금 위에서 내려 찍는 거라 그렇게 입지를 크게 안 보여. 왔어? 뭐야? 빠졌어? 야, 걸치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네. 다 먹었네. 내 있네. 이쪽 자리. 전복이랑 걸치대 다 갖고 와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돌 도망을 던져보겠습니다. 쇼쇼쇼쇼. 오빠야, 한 번 살짝 쳤다. 한 번 살짝 쳤어. 오, 오빠야, 떤다. 오, 친다, 친다. 어떡해. 내려갔다 올라왔잖아. 기다려보래. 그냥 기다려보래. 기다려보래. 그러니까 너 지금 차면 늦었을 것 같아. 오, 됐어? 아니야?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자, 다시 그 자리. 자, 던졌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걸렸어, 걸렸어. 드디어 걸렸어. 그래. 커, 커, 커. 어떻게, 뚫쳐 없는데. 뚫쳐, 뚫쳐 갖고 와야 되는데. 뚫쳐있어? 뭔데? 야, 오바했다. 야, 너였네? 야, 너였네? 그래서 핫도니 위쪽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저 뒤쪽에도 보면 원투를 하고 계시거든요. 뒤쪽에도. 이제 돌통 원투를 많이 들어오셨네.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우와. 우와, 오빠 진짜 크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커 보이네. 핫도니 운역 생기겠네. 여러분들 이글이글. 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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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랭이 앱질인가? 노랭이, 노랭이, 노랭이. 노랭이, 노랭이. 살짝 둥근거렸다. 물살이. 어우, 저클로 하자. 왔어. 왔어? 됐어. 됐어, 왔어, 왔어. 돌쟁이야. 어때, 어때. 왔어. 됐지, 됐지. 저기 있는데. 어우, 됐지. 너 멀리 있는데. 아, 오, 저거, 저거. 왔어. 야, 오잖아. 됐어. 됐어,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어, 됐지, 됐지. 딸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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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낭이. 뭐야. 아, 진짜. 어제부터 깜딱했더니 오늘도 괴롭히는 놈아, 씨. 우리. 와, 진짜. 도미긴돔인데, 꼭 겁나왔어요, 돌돔 친구. 어제도 미친듯이 장난치더니 오늘도 핫도기랑 장난치네요. 자 여러분들 새벽 밤바다 지금 출저 나왔는데 처음 보시죠? 오랜만에 보실 거야 아마 새벽 출저가 거의 저기가 없다보니까 오자 초중반 많이 사간 했죠 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산 준비하고 고사 좀 지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 스타트 낙태 스케팅 던져놓고서 여러분들 고사 돼지 머리 좀 해볼까요? 지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막걸리는 제주 막걸리 흰색에 구하기 힘든 핑크 돼지 아 돼지 머리 구하려면 쉽지 않았다 국내산 한돈이야 한돈 한돈 자 용왕님 올해도 돌돈 많이 잡게 해주시고 육자 잡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몇 번이야 저야 한 번이겠지 그렇지 한 번만 하면 되죠 용왕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용왕님 이번에도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야 뭘 한 번 때리질 않네 혼자 혼자 안 때네 그냥 뭐 좀 갈갈이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어 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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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왔다 굳이 왔다 굳이 왔다 아 좀만 더 뻗어 좀만 더 뻗어 아씨 꼭 다 말았어 꼭 다 말았어 석고를 줄게 석고를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anha 왜냐면 잡구들 벌써 걸었어 자, 왔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뛰어야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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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드디어 걸었어. 돌 도미지? 그러자 돌돔이기를. 그래. 아 씨부래. 아 씨부래. 씻었고. 씨부래. 아 근데 옥덤도 이새끼가 왜 이렇게 오래 있다 가지고 아니야? 꽉 가져가더라고 이거 옥덤맞아 어제도 샀다 또 오늘도 샀다 발가락 어휴 바로 처벌인거 봐 진짜 빨리 간다 아니 해창에 무슨 씨 꽃끼는 해창에 뭐 아무것도 입힐 없었어요 가위 입지 자체가 없었어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뭐 다 시청돼도 많았는데 아 이거 뭐 한 방만 꽂았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네요 도보에서 보내드릴게요 일단 뭐 이틀 도보에서 나올 겁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나는 새벽 출절을 했지마 어휴 어휴 누우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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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네요 아휴 아멘